오늘 촬영을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 있나요? 네. 배에 있는 풀들을 다 밀었습니다. 이거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? 파우더도 좀 했습니다. 깔끔한데요? 네.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 있으세요? 아닙니다. 귀찮아가지고. 네. 근데 이거 원래 회수에 이렇게 안 입지 않나요? 그럼 스님 밖에 해요. 아세요? 스님? 아니 그렇게 입으시는 분들 있어요. 아 아니야. 불쌍해. 동, 동자승. 동자승. 자, 오늘의 첫 번째 주문입니다. 길가에 걸어가는 개를 갖다가 달래주면. 형이에요. 빨리 집중해. 더